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서디 역상의사 김종우입니다. 우리 2023학년도 이제 동아시아사랑 세계사를 선택하신 여러분들께 제가 연간 커리큘럼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만나서 정말 반갑고요. 자, 이렇게 보면 너무 이제 밋밋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제가 효성고등학교에서 학교에서 이제 근무를 했을 때 당시에 제가 가르쳤던 학생인데 그 학생이 수능에 조금 욕심이 나서 한 번 더 공부하는 과정에서 메가서디 이제 온라인 강의를 들었던 그 학생 박땡지 학생이 제공해 준 이 그림 너무 고맙죠? 자, 그래서 이 그림과 함께 지금부터 2023학년도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쌍사 커리큘럼 가이드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강사 소개를 간단하게 해볼게요. 혹시나 이제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 아, 저 사람이 누구지? 김종욱이라는 사람이 누구지? 궁금할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는 이제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2019년도까지 무려 7년 동안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지냈던 그냥 학교 선생님이고요. 아까도 봤지만 효성고등학교 아까 학생이 있었죠? 굉장히 친하게 잘 지냈습니다. 아이들이랑. 자, 그러다가 이제 2020년도부터 이제 메가서디 온라인 이제 역사 강사로서 이제 런칭을 하게 됐고요. 제가 담당하는 과목은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에서 3사라고 부르죠. 역사 과목 세 가지를 모두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온라인뿐만 아니라 러셀이라고 하는 이제 메가서디 러셀 오프라인 학원에서도 이제 출강을 하고 있고요. 대치, 강남, 분당, 평촌, 부천, 영통까지 해서 이런 지역에서 아이들과 함께 현장에서 만나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제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해서 정말 정말 미안한데 아이들을 정말 많이 사랑하는 긍정나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학교에서도 그러했고요. 학원에 와서도 이제 아이들과 함께 만나는 과정에서 보니까 제가 이제 아이들을 좋아하는 거는 그건 어쩔 수 없으면 그냥 제 성향이 그래요. 느껴지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서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는 긍정나무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제 한국사도 마찬가지고 지금 동아시아사 세계사 OT를 찍고 있는 오늘 이 날이 비가 오는 날인데 비가 오면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뭐라고요? 얘들아, 비가 온다고 우울 열매 먹지 말고 긍정 열매 먹거라. 파이팅!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긍정 열매를 무제한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저는 긍정 열매를 무한정 만들 수 있는 긍정나무니까요. 그래서 제가 긍정 열매를 드리겠다. 저와 같이 수업하시는 분들께서 조금씩 힘을 얻어 가실 수 있는 그런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Q&A, 인터넷 메가서디 홈페이지에 있는 Q&A나 인별그램, 인스타그램이나 등등의 SNS나 카톡 문자 등등을 통해서 아이들과 활발하게 소통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해서 인스타 라이브 방송을 한다거나 그렇진 않은데 DM 같은 경우나 Q&A 등등을 통해서 아이들이 저한테 정말 많이 찾아와요. 혹시나 저에게 관심 있는 분들은 제 Q&A 게시판 가서 검색을 한 번에 그냥 쭉 한번 보세요. 보시면 비공개로 되어 있는 상담글이 꽤나 많습니다. 아이들이 저한테 상담이 많이 온다는 소리입니다. 학교에 있을 때도 그러그러 했는데 지금 온라인에서 런칭을 하고 난 메가서디에 온 이후에도 아이들이 상담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제가 상담을 하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자꾸 찾아오죠. 찾아와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제가 그동안 쌓여있던 이제 노하우라든가 저의 이제 뭐 이야기들 저의 생각들을 이제 공유하면서 아이들과 상담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욕심이 나서 학교에 있을 때 심리상담사 1급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순수한 저의 욕심이었어요. 내가 뭔가 심리상담 공부를 하면 아이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학교에서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상담을 했는데 그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10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교과 질문 뿐만 아니라 학습 방법 또는 생기부 등등 학교 생활 또는 교우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인생 모든 것 전부 다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조언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강사 소개는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연간 커리큘럼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보시면은 이게 동아시아사 세계에서는 탐구 과목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커리가 조금 촘촘하게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개념 완성 있죠? 1월부터 3월 초까지 갑니다. 총 9주 동안의 과정으로 가요. 해서 이제 27강이 되겠죠? 3, 9, 27 한 번 1주차 때 한 번 강의할 때마다 3시간짜리가 나올 건데 한강, 한강, 한강에서 3시간, 그러니까 1시간씩 3개 강의가 나와서 총 27개의 강의가 되어 있고요. 분량이 워낙 많습니다.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지만 실제 동아시아사랑 세계에서는 다른 사탐 과목에 비해서 학습량이 월등히 많아요. 월등히 많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짧게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보려면 9주 동안 커리를 탈 거고요. 다음, 연표 특강이 필요합니다.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동아시아 세계사라고 하는 쌍사 과목에서는 연표 학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미안하지만 숫자를 실횜해서 문과로 오신 분들한테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연도를 외우셔야 돼요. 외워야 됩니다. 주요 연도는 기본으로 외우셔야 되고요. 그 연도를 기준으로 전후 관계에 대한 흐름까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연표 특강은 5월달에 진행이 될 거고요. 총 15개 강의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연표 특강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압축 특강이라고 해서 이거 여름방학 동안에 할 건데 이거는 2021년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올해 현장에서만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아이들한테 반응이 꽤나 좋았습니다. 여기 있는 압축 특강은요. 개념과 연표 특강을 한꺼번에 압축해서 이거는 교재 없이 칠판 한 판에 쭉 씁니다. 칠판 한 판에 써요. 교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연표 특강에 있는 교재를 가지고 와서 들으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압축 특강은 일단은 제가 여름방학 특강으로 현장에서 진행하는 거를 이제 현장 법률으로 찍을 건데 4주 동안 진행이 되기 때문에 3, 4, 12 총 12강짜리입니다. 해서 동아시아사 처음부터 끝까지 세계사 처음부터 끝까지가 정말 여름방학 딱 4주 만에 끝나요. 이게 압축 특강인데 개념과 연표를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주제 특강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아이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결과물로 탄생한 컬입니다. 제가 머릿속에서 너 이거 필요할 것 같아. 이거 해. 이게 아니고 현장에서 아이들과 소통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3년 차가 되는 거잖아요. 2년 동안 현장에서 아이들의 요구사항을 들어보다 보니 아 이런 게 필요하구나 해서 주제 특강이라고 해가지고 사실상 개념과 연표에서 학습하고 한 번 총정리를 한 내용 말고 교사인 교과서 또는 지도서 또는 부도에 나오는 우리가 숨어있는 디테일한 부분을 잡아내기 위한 강의가 주제 특강입니다. 그리고 그냥 연대기별로 통시대적인 흐름으로 쭉 정리하는 거는 계속 반복하잖아요. 계속 반복하잖아요. 뒤에 가서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키워드 구조화를 통해서 제가 똑같은 표를 여기서부터 계속 씁니다. 깊이만 다르고 설명만 조금씩 깊어질 뿐 똑같은 표를 쓰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시대적인 흐름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경제사만 다뤄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조약사만 다뤄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러시아사만 다뤄주세요. 이런 식으로 주제를 정해놓고 선생님 저는 뭔가 공부하는데 러시아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이게 정리가 안 돼요. 러시아만 정리해 주시면 안 돼요? 이런 요구사항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반영해서 그런 주제들을 정해서 제가 9월부터 10월 즉 여름방학 끝나고 나서 최대한 짧게 총 10강 정도로 주제특강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주제특강과 관련해서도 원래는 교재를 없이 PDF를 했었는데 요것도 가볍게 제가 좀 정리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서 제공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 파이널은 10월부터 11월까지죠. 수능 보기 직전까지 갑니다. 이 파이널이 총 이제 4회차, 5회차 이게 모의고사 형식으로 출제를 했었는데 5회차 기준 10강으로 가겠죠. 1회차가 이 두 개의 강의가 나옵니다. 문제 푸는 거 말고 해설을 제가 10번까지 하나 10월부터 20번까지 하나 이렇게 두 시간으로 해설 강의를 하는데 총 10강으로 저는 예정을 하고 있어요. 요 파이널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살짝만 언급을 해보면 여러분들께서 쌍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요 영상을 보고 있으니까 쌍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2022학년도 즉 2021년에 치렀던 수능과 2020년에 치렀던 수능의 해설 강의를 가서 보고 오시면 물론 제가 런칭한 첫 해 있었던 2020년에는 제가 그런 얘기를 민망해서 잘 못했는데 2021년 즉 2022학년도 수능을 준비했던 올해 치렀던 11월 18일에 치렀던 수능 해설 강의 가시면 좀 민망하긴 한데 아직도 민망한데 그걸 잘 못해요. 민망한데 제가 여러 가지를 많이 맞췄어요. 적중했습니다. 거의 똑같이 나온 것도 있어요. 진짜로 동아시아사 세계사 둘 다 저 혼자 만들거든요. 저는 출제진이 없습니다. 혼자 만든 파이널 모의고사인데 제가 진짜로 잘 맞췄어요. 특히나 작년에 치렀던 수능에서는 정확하게 워딩과 전투 이런 가지 완전 똑같이 나왔어요. 신기할 정도로 그 정도는 제가 됩니다. 잘했죠? 자 그래서 파이널에서 그런 거 나올 거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쉽게 와닿으려면 계속해서 나왔던 그 커리들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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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였을 때 여기서 빵 하고 막 갖춰진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서 저와 같이 현장에서 1년 내내 풀 커리를 탄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많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전부 다 쌍사는 거의 다 만점이었습니다. 전부 다 만점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커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동사랑 세상 만점을 만들어 드리고자 열심히 준비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이렇게 연간 커리큘럼 소개는 마치고요. 그럼 업그레이드 어떤 부분에서 작년도랑 좀 차별점이 있습니까? 선생님 동아시아사랑 세계사를 제가 공부를 할 건데 선생님 작년 강의 말고 올해 강의는 어떤 게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됐을까요? 당연히 업그레이드 해야겠죠.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보였으니까 현장 아이들이 피드백을 줬으니까 그걸 다 반영했습니다. 자 개념 교재를 새롭게 다시 편집합니다. 키워드 구조화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중간중간에 빠져있는 내용들이나 아니면 추가했으면 좋겠다고 했던 내용들을 반영을 해서 다시 한번 구조화를 시킬 거고요. 또한 복습 페이지가 추가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책을 분건화 시켜서 따로따로 가지고 있으면 아이들이 잘 안 들고 다닌다라는 피드백이 있어서 한 권에 뭐라 넣대 자 제가 키워드 구조화가 뭐냐면 한 판의 판선에서 키워드 중심으로 쭉 쓴단 말이죠. 뒤에 가서 보여드려요. 쭉 쓰고 나면 공부를 할 때 저랑 같이 수업할 때는 맞아 그렇구나 아 그런 거였구나 끄덕끄덕 합니다. 일주일 지나봐 보면 아 이 단어가 뭐였지? 이 단어가 생뚱맞게 왜 나왔지? 헷갈린다고요. 그래서 바로 다음 장에 넘어가시면 요거를 수업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제가 잘 설명을 해가지고 복습할 수 있게끔 가이드를 드립니다. 그럼 복습 페이지가 추가가 돼서 여러분이 혼자서도 다시 강의를 찾아가지고 클릭해가지고 몇 번 몇 초를 클릭하지 않아도 저한테 찾아서 Q&A를 남기지 않아도 알 수 있게끔 복습 페이지가 추가됐으니까 혼자 이제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게끔 가이드를 드립니다. 또한 사료나 지도 부분이 제가 좀 많이 뺏었어요. 페이지 분량도 그렇고 이런 거 저런 거 때문에 뺏었는데 사료랑 지도 부분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반영해가지고 대표적인 사료 완전 지협은 말고요. 완전 지협은 뒤에 가서 볼 거니까 개념 교재에는 사료나 지도와 같은 경우도 기본적인 것들은 전부 다 추가를 했습니다. 해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해서 아 이번 시간에 이런 내용을 배웠는데 이게 실제 문제의 사료에서는 이렇게 취재가 되는구나 조금 감을 잡을 수 있게끔 이렇게 추가 반영을 했고요. 심화학습 가이드를 추가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업 중에 제가 설명을 하는데 아 이런 거는 개념에서까지는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라고 판단하는 부분들이 있죠. 하지만 알고 있으면 흐름 잡는데 공부하는 도움이 되는 법 한 것들 즉 거꾸로 얘기하면 그동안에 아이들이 저한테 Q&A로 질문을 많이 했던 중복된 내용들 이 주제에서 선생님 이게 뭐예요? 라고 많이 물어봤던 내용들을 제가 심화학습 가이드라고 해서 따로 칸을 만들어서 넣어놨습니다. 즉 해당 범위 안에 있는 내용을 공부할 때는 이런 내용들까지 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편안하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내용을 제가 수업 시간에 하나하나 설명하진 않습니다. 단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하다가 얘들아 그거는 심화학습 가이드 가서 보면은 이렇게 추가 서명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로 봐. 이게 여기 나오는 이게 거기 있는 내용이야. 이렇게 소개는 해요. 소개할 테니까 그런 내용들 보시면서 함께 공부하시면 되겠다. 개념 교재를 조금 더 없게 일을 할 거고요. 다음 이 개념 완성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음성 녹음을 해서 MP3 파일로 제공을 합니다. 이게 2019년도에 제가 한번 했다가 2020년에는 안 했거든요. 아니죠. 2020년에 했다가 2021년도에 안 했었어요. 이게 생각보다 좀 힘듭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강의에서 음성만 추출하는 게 아니고 해당 강의에 대한 내용을 제가 약 10분에서 15분 사이로 음성으로 녹음을 따로 합니다. 따로 해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리고요. 생각보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1년도에는 안 했었는데 이제 새롭게 2023학년들을 대비하신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수험생활을 준비하신 여러분들께는 제가 따로 녹음해서 제공하겠습니다. 즉 여러분들께서는 이 녹음한 파일을 언제 하냐면 언제 활용하면 되냐면 식사시간이나 등하교 시간이나 자투리 시간에 여러분이 복습해야겠다 생각할 때 아니 그냥 그렇다고 우리 밥 먹으면서 유튜브 보거나 그럴 수 없잖아요. 축구 볼 수 없잖아요. 그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책을 들으면서 밥 먹고 영어 단어 외우고 하는 것도 좋은데 편안하게 들으면서 머릿속에 상기할 수 있게끔 수업 시간의 내용을 제가 압축해서 설명드립니다. 이 MP3 파일을 가지고 좀 활용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외에도 연표 특강이라든가 아니면 뒤에 나오는 주제 특강 등등에 대해서도 그 해당 쿼리 OT에서 제가 업그레이드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일단 개념에서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가 됐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동아시아 사랑 세계사를 선택하신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하면 조금 더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탐 만점을 받을 수 있을까 이 과목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하나씩 살펴볼까요? 제일 중요한 건 개념입니다.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개념이에요. 그냥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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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입니다. 무슨 얘기야? 꼼꼼하게 모든 내용을 하나 다 봐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물론 개념 강좌 처음에 했던 처음에 하는 27강에서 모든 것을 다룰 수는 없습니다. 기본 틀 잡기 그 틀 위에 연표라고 하는 살붙이기 그 위에 사료해석 능력이라고 하는 살붙이기 그러고 나서 파이널 때 지엽적인 부분 살붙이기 그렇게야 꼼꼼하게 채워지는 거지 처음부터 모든 걸 다 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럼 여러분 나중에 지쳐서 포기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반복 학습의 중요성을 얘기할 건데 개념이 기본 틀이야. 왜 개념이 중요하다? 뼈대를 잡는 게 개념이거든. 뼈대를 잘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또 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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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연표예요. 무슨 얘기냐? 개념으로 틀을 잡으셨으면 그 위에 내가 외워지는 것부터 중요한 연도부터 외워야 그 기준점을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거야. 뼈대를 잡았으면 뼈대 위에 내가 세부적인 디테일을 잡으려면 굵직굵직한 연도부터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구조물을 만들 때 뼈대 세우고 그 위에 철분 콘크리트 등등의 또 구조물을 세우는 것처럼 연표를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료해석 능력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왜냐면 이게 2022학년도 수능을 대비하는 여러분들 아니 수능을 대비했었던 수능을 치렀던 한 번 봤던 친구들은 알겠지만 사료해석 능력을 요하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되게 많이 늘었어요. 단순하게 연도 외우고 이거 맞아 틀려 이렇게 하는 문제는 끝났습니다. 제가 해석강의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사료해석 능력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무슨 얘기야? 국어정 능력이 필요합니다. 국어의 능력이 필요해요. 문장을 해석해서 이게 뭘 이야기하는지 캐치할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개념과 연표가 배경지식으로 깔려 있어야 이 내용이 뭘 얘기하는지 내가 유추해서 풀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누군가는 말장난이라고 얘기하는데 말장난이랑 좀 관련이 좀 뭐라고 하는 어... 거리가 좀 멀어요. 이건 말장난이 아니고요. 실제 이 사람이 사고할 수 있는가 사고력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고력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2023학년도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은 기본 틀 잘 잡으시고요. 국어정 능력을 요하는 사료해석 능력을 여러분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제가 나중에 뒤에 가서 후속허리 때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다음 역사과목의 특징입니다. 반복학습이 가장 효과적인 과목이 동아시아사랑 세계사입니다. 반복학습 효과의 정석이다. 무슨 얘기야? 알면 맞고 모르면 틀리는 문제가 동아시아 세계사예요. 역사적 사실을 이렇게 보느냐 저렇게 보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맞고 틀리고는 없어요.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는 대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지 교육과정 내에 있는 내용에서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는 이렇게 보느냐 맞고 이렇게 보면 틀리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교과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게 정답이야. 이게 정답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면 맞고요. 모르면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복습을 해주셔야만 여러분이 고득점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왕 하는 거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이잖아요. 왜요? 인간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니까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재미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동아시아사 세계사 진짜 재미없던데요. 자 재미있게 공부하려고 작정하고 수업하면 재미있을 수밖에 없어요. 재미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많은 인간들의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겠어요. 물론 시험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조금은 딱딱할 수 있지만 그 중간중간에 관련되어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겠죠. 재미있게 공부하세요. 이왕 하는 거 재미있게 공부해서 흥미를 붙였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국어, 영어, 수학 공부가 하기 싫어서 탐구를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탐구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엄청나게 생기는데 다른 과목을 좀 소홀히 하게 되는 그런 역효과가 나기도 합니다. 실제로. 왜? 재미있으니까. 그래서 재미있게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커리큘럼 가이드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할 겁니다. 각각 커리가 시작될 때마다 제가 OT 영상을 또 찍잖아요. 그 OT 영상 때 제가 이제 교재 페이지부터 해서 이렇게 이렇게 구성이 된다.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힘든 수험생활이 있을 거예요. 키워드 구조화라고 하는 거를 이제 표를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OT 때 보여드리고요. 이 이제 2023학년도를 준비하신 여러분들이 수험생활이 생각했던 것보다 힘듭니다. 길다면 길고요. 짧다면 굉장히 짧아요. 어느 순간 길게 느꼈지만 어느 순간 짧게 느껴지는 게 수험생활입니다. 굉장히 힘들 건데 그 힘든 수험생활 중에 많은 고민들이 있을 거고 우여곡절이 있겠죠. 그런 거를 제가 다 해결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함께 고민하면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게끔 제가 옆에서 긍정 열매를 가지고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수능 동아시아사 세계사를 공부하신 여러분 정말 정말 반갑고 환영하고요. 저는 이상 커리큘럼 가이드 영상을 마치면서 개념 강의 영상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상 메가스터디 역사 김종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